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줄 쓰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그걸레 들어와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지 아침 7시에 줄 써도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9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깔고 누워있다, 앉았다 그랬어요. 삼성 이지영이 정말 부영을 제대로 받는 거야. 그걸 정말 지켜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